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공 끝난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올류카니발 7인 계조로 이제 바꾸어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킹은 싱킹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구요 2열 시트만 남겨놓고 3열 시트는 레일까지 싹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탄화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차박을 즐기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2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레일을 앞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2열 시트가 오른쪽에 있는 게 순정 기본 상태구요 이제 여기가 1열 시트 바로 뒤까지 이렇게 밀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2열 시트부터 여기 싱킹자리까지가 딱 190cm 190cm가 나오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니발을 통해서 즐기실 수 있는 차박 공간 중에 정말 가장 넓은 길이로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홀 가공 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레일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은 2열 시트를 평상시에 쓰실 때 기본 상태보다 조금 더 뒤로 밀어서 더욱 더 편안하게 2열 시트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간단한 레일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차박을 즐기실 수도 있고 2열 공간 역시 편하게 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킹 시트를 빼서 사용을 하실 때에도 훨씬 더 넓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판 작업은 이렇게 가장 베이직한 모노룸 작업을 통해서 깔끔하고 내구성 좋게 차박할 때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제 구조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3열 시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일 다 제거하고 3열 벨트까지 싹 제거를 해서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진행할 예정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더욱 더 넓게 공간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채널에서 많은 차박 시공된 차량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 차량들 보시면 황제 차박 시트 아니면 캠퍼박스 등등 차박을 즐기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조를 했을 때는 확실히 이 천장과의 높이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하시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아주 깔끔하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시공해드리는 모든 차량들 항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새로운 카니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르도 밴의 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